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텍스트 객체는 이 DOM TREE에서 엘리먼트도 아니고 다큐멘트도 아니고 노드를 상속받는 객체입니다. 이렇게 P 태그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P 태그 안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것과 이것은 엘리먼트죠.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텍스트 객체 텍스트 노드입니다. 그리고 이 텍스트 객체는 캐릭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습니다. 이 캐릭터 데이터라는 것은 실제로 문서상에서는 드러나지 않고요.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텍스트 객체가 캐릭터 데이터라고 하는 이 객체의 기능을 상속받아서 텍스트 정보를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객체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예제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 객체에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? 예 이 예제는 두 개의 P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 이것과 이것인데요. 둘 사이의 차이점이 있다면 자 첫 번째 P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이 span이라는 태그와 P 태그 사이에 공백이 없습니다.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줄바꿈과 같은 또 들여쓰기와 같은 이런 공백들이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프로그래밍 쪽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좀 살펴볼게요. 콘솔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. 자 우선 첫 번째 있는 이 P 태그를 제가 어 T1 다크먼트 그리고 getElement by id 할 때 자 여기 id 값이 P 태그는 첫 번째 P 태그는 타겟이니까 타겟1을 해서 저는 T1이라는 변수에 접근을 하면 이것은 바로 첫 번째 태그가 되는 것이죠. 자 저 첫 번째 태그는 여기 있는 이 T1이 가리키는 것은 어 여기 있는 이 P라고 하는 태그이겠죠. 자 그럼 제가 P.firstChild라고 하면 그것은 이 P 태그의 첫 번째 자식인 span 태그를 가리킬 겁니다. 아이고 P 태그가 아니라 T1에서 FirstChild를 해야죠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P 태그의 자식인 span 태그가 선택이 됩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제가 . firstChild를 하게 되면 이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? 이 span의 자식인 hello world를 가리키게 됩니다. 그렇죠?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 객체에 접근하는 모습을 살펴봤고요. 다시 소스 코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방금 우리가 접근한 텍스트 노드는 텍스트 객체는 이 hello world인데요. 이번에 접근해 볼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hello world입니다. 그런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span 태그와 P 태그 사이에 이렇게 공백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공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 태그의 firstChild는 span 태그가 됩니다.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공백이 존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P 태그의 firstChild는 span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공백들이 firstChild가 됩니다. 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P 태그의 firstChild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공백에 해당되는 텍스트 엘리먼트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텍스트 엘리먼트 점 next sibling을 하게 되면 이 텍스트에 대한 두 개처럼 보이는데 하나입니다. 이 텍스트 객체에 대한 이웃에 있는 span 엘리먼트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. 거기서 점 firstChild를 하면 그때 비로소 이 텍스트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DOM에서 DOM에서는 공백조차도 분명히 존재하는 어떠한 객체에 맵핑되어 있다 라는 사실이에요. 자 그래서 이 텍스트 노드는 또 텍스트 객체는 이 html 상에서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텍스트 노드가 텍스트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들은 대부분 그 데이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. 그 값을 가져온다거나 또는 값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API로 제공하고 있어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텍스트 객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